한국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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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진영! 홍진! 아까 앵코를 한 것 같아서 한국더를 하면 한 번 더 쳐다봐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너무 즐거우시죠? 이렇게 저희 산내문구 홍재천 폭포에 홍진영씨가 오니까 원래도 많이 모이셨지만 보세요. 자리가 없습니다. 가득 찼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최고의 무대. 너무 감사드립니다. 옆쪽에도 많이 오셨어요. 그렇죠? 처음보다 시작했을 때보다. 감사합니다. 사진 찍으러 오셨구나. 사진을 찍으신다고 공연을 사실 이제 가까이 계시니까 정면에서 감상하셔야 되는데 영상 찍으신다고 사진 찍으신다고 정신 없으실 만큼 근데 홍진영씨가 이렇게 팬서비스가 너무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앵코를 감사합니다. 혹시 한 곡만 더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 한 곡 더 앵코를 받기 전에 저희 이렇게 많은 분들 오늘 함께 보여주셨는데 사진을 같이 한 번 찍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너무 좋죠. 그렇죠? 제가 내려가는 방법이 있겠죠? 네. 홍진영씨가 부청장님 앞쪽, 옆쪽으로 이렇게 의자에 좀 앉아주시고 우리 서대문구의 모든 어르신분들과 주민분들이 안녕하세요. 옆쪽에서 함께 사진 찍을 수 있게끔 우리 홍진영씨와 함께하는 아주 아름다운 추억샷 감사합니다. 찍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많은 가수분들을 만나 뵙지만 이렇게 정말 사진까지 이 행사 사진까지 생겨주시는 홍진영씨 저 엄지척입니다. 감사합니다. 엄지척으로 뵙니까? 엄지, 엄지척. 그러면 어떻게 저희 다 같이 우리 서대문구의 엄지척에서 손가락 한 번, 엄지 한 번 올려봐 주실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안돼, 안돼요. 한 번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지척으로 뵙겠습니다. 하나, 둘, 셋 체크아웃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 한 곡 더 하고 가야 해요? 두 곡 더 두 곡 더? 두 곡 더? 두 곡 더? 아 이제 슬슬 피곤하실 것 같아가지고 아 피곤하세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빠지시면 안 돼요. 제가 앵콜하고 앵앵콜까지 받으려면 이제 가시면 안 돼요 아셨죠? 네 약속해 주실 거예요? 네 약속해 주시면 제가 앵콜을 한 번 더 받을게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 이렇게 함께해 주신 만큼 항상 건강하시라고 그리고 오늘 이 공연 보시면서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제가 앵콜 꼭 한 번 더 띄워드리고 안 피곤하시다면 앵콜 한 번 더 크게 외쳐 주시면 제가 앵앵콜까지 받고 갈게요. 괜찮으실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위에서 제가 첫 번째 앵콜 곡은 나이는 수저에 불과하다 내 나이가 어때서 라는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